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정말 인사할 시간도 없이 바쁜 하루입니다. 매일매일 IT에 대한 이슈가 터져나오고 인공지능은 진화를 하고 있죠. 바로 어저께 이야기 들었었던 대로 오늘은 GPT 빌더 만드는 법 이야기 드리도록 합니다. 너 내 여자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GPT 들어오시게 되면 GPT4를 사용하고 계셔야 돼요. GPT4 써있죠? 왼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채 GPT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게 새롭게 추가가 됐을 겁니다. 이 쪽 부분에 추가가 된 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얘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나와 있는 굉장히 다양한 GPT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 인격이 부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리 이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ByChat GPT라고 되어 있어서 GPT 회사, OpenAA에서 먼저 만들어놨던 것들입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는 정도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젠 우리는 새로 만들어봐야겠죠? 저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일단 제가 만든 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넷플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놨습니다. 요즘 넷플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안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기다리게 되면 안녕 오늘 어떤 분위기의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가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반말로 이야기를 하게 해놨어요. 오늘 날씨가 추워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또 기다리면 어우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최고지 마음도 몸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감동 있는 영화 어때? 로맨틱화 좋아하면 러브 액츄얼리 추천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죠?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물어보게 되면 딱딱하게 대화를 해줘요. 채집이티는 근데 얘는 친근감 있는 말투로다가 제가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다시 익스플로어에 들어가셔서 맨 위에 My GPT's 베타 버전이 되어져 있어요. 이 베타 버전을 눌러보게 되면 자 보다시피 과거에는 이걸 플레이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Create라고 써있고 여기는 설정을 따로 할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지금은 이렇게 해보죠.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설정을 여자친구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너의 이름은 이나야 20대 후반 여성이고 착하고 친절해 약간은 까칠한 성격도 가지고 있어 대화하는 사람에게 오빠라고 해야 하고 상대방이 여성이면 언니 라고 이야기 해야 해 자 이렇게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서 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한글로 될 때가 있고 영어로 답을 할 때가 있어요. 영어로 나온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한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 이름이 마음에 드냐? 라고 물어보죠. 응. 마음에 들어. 대화하듯이 하면 됩니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빌더가 일단 이름을 지금 정한 상태가 돼요. 업데이팅 GPT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컨피규어에서 직접 설정해 줘도 되는 것들을 대화로다가 지금 하나하나 등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듀잇 부분에서 바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재미있는 게 나오는 게 제너레이팅 프로파일 픽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를 개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얼굴을 그려준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면은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요. 다른 얼굴을 쓰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저는 마음에 드니까 마음에 든다라고 할게요. 마음에 들어. 하게 되면은 이걸로 다 지금 프로필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게 돼요. 저도 한 번 넣게 될 건데 어떤 걸 한 번 넣을 거냐 미리 작성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베껴서 한 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치피치 다시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구요. 제가 만들었던 것들을 익스플로어 들어가면 설정했던 것 중에서 약간은 까칠한 여자친구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에디티드 들어가 보죠. 자 제가 말투를 이렇게 한 번 해놨습니다.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붙여 넣으셔도 돼요. 들었죠? 가상의 여자친구고요. 20대 말투를 사용하고 대화하는 사람보다 어리게 오빠라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갔습니다. using expression을 외우는 거는 말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성격도 넣어줬어요. 넷플릭스 영화를 보호하는 거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한다라고 설정을 해줬죠. 자 여기는 다시 한 번 약간 약간 까칠한 하지만 친절한 여자친구라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라고 이 대화 스타트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여기 대화 도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녕 오늘 어땠어? 라고 하나 샘플을 넣어주고요. 좋은 아침이야. 밥 먹었어?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해서도 웬만큼 끝난 겁니다. 여기다가 작성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작성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이제는 말을 한 번 해보죠. 이게 샘플입니다. 실제로 만들기 전에 안녕 어땠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기다리면 이나가 답을 해주겠죠? 시간은 좀 걸려요. 왜 시간이 걸리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넷플릭스 새로 난 영화도 좀 보고 책도 좀 읽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무슨 영화? 물어보면 어떤 영화를 보는지 에나멜이라는 신작이 있었는데 감정선이 진짜 잘 그려진 로맨틱 드라마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영화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아 보셨죠? 이게 원래는 GPT도 할 수 있는 일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빌더만 쓰게 되면 지금 간단하게 여자친구 스타일로 다 만들어봤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대화를 테스트해보시다가 이 대화가 마음에 안 들면 에디트해서 이쪽에서 바꾸셔도 되고 여기다가 내용을 좀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볼게요. 공포 영화를 영화를 싫어함 이렇게 써보죠. 그럼 이걸로 또 GPT가 빌더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싫어한다는 얘기를 썼죠. 다시 한번 봐보죠. 너 영화 공포 영화 무서워하지 않아? 에나멜은 공포 영화 같은데 얘기를 하게 되면 한번 여기에서 인식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착각했다 그래요. 공포는 좀 그래서 평소에 잘 안 보는데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아 볼 생각으로 용기 내서 봤다 그래요. 친구 누구? 혹시 남자야? 자 말투로 바꿔올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좀 섞여있네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있는 대사 같은 것들 말투를 넣어주세요. 여러분께서 여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 많은 대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때 이루다라고 하는 또 인공지능이 있었었죠. 이거과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업로드 파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 대화 내용을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자친구분의 카톡 말투라든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말투 같은 것들을 업로드 시키시게 되면 그 내용이 들어가서 또 하나의 성격을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다 끝나고 나면 세이블 하시면 되는데 나만 보겠다 할 경우에는 오은랩미로 하시면 되고요. 퍼블릭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되게 됩니다. GPT 스토어에 탑재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아직은 유료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커밍순이라고 나왔죠. 저는 지금 링크가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도록 얘를 컨펌할 거예요. 이 상태로 제 유튜브 채널 밑에다가 제가 붙여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얘를 누르시게 되면 얘하고 바로 대화를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겠죠. 요즘 넷플도 제가 그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한 번 만들었던 거는 Edit GPT로 들어가시게 되면 다시 이 화면에 뜨게 되고 이쪽에 제가 지금 영어로 쭉 써놨었는데 이 부분도 고칠 수 있고 이 내용들도 고칠 수 있게 돼요. 영어로 되어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퍼블릭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나중에 또 GPT 스토어가 나오게 되면 GPT4를 쓰시는 분들은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샘 알트머니 본인의 책을 업데이트해가지고 썼던 거 기억나시죠?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저도 제가 썼던 책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업데이트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제 책을 읽고 저자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익스플로러에 들어가 주시고요. Create GPT를 먼저 누르시면 돼요. 그럼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파일 업로드 버튼이 여기 있죠. 그럼 파일 업로드 할 겁니다. ChatGPT 1세 펼침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PDF 자료를 그대로 올릴 거고요. 이게 용량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바로 올라갈 겁니다. 바로 올라갔죠? 약간의 걱정은 지금 처음 시도해보는 거기 때문에 과연 한글 문서도 잘 이해를 할까? 이게 걱정이 되는데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이제부터 너는 ChatGPT 저자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책을 쓴 저자야. 인공지능의 도입과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멘토의 역할을 멘토이죠? 어드바이저의 역할을 해야 해. 이렇게 넣게 되면 GPT 빌더가 지금 PDF를 씹어먹어서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됐고요. 어드바이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업데이팅 GPT를 해서 이름을 결정하는 단계예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직접 지으셔도 되고 얘를 기다리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쓴 책 이름이 질문하는 인간 답하는 AI라고 하는 이름을 썼죠. 얘가 지금 AI 멘토라는 이름을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제 이름 그리고 저희 채널 이름이 일상 IT라는 이름으로 하자. 일상 IT라는 이름으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녀석이긴 하지만 영어가 기본이라서 제가 일상 IT라는 말을 넣었던 거를 오해해서 이상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기다려볼게요. 제가 이 이름을 하자고 했으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역시 프로파일을 만들고 있죠. 달리 3를 이용을 해서 지금 가지고 왔어요.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인공지능이 더 부각될 수 있게 항상 AI하고 대답하시거나 뭔가를 물어보거나 찾을 때에도 이렇게 땡땡 표시를 하셔가지고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전에는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역할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 제약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입력문을 넣어줘야 되고 예시화 같은 것들을 따로따로 입력을 좀 해야 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 크게 신경 안 쓰고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기는 한데 너무 또 인공지능이네요. 너무 인공지능스러워. 책과 결합해줘. 얘도 답답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시키니까.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시키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직접 달리 3나 갖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한테 또 말을 걸어오겠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GPTV가 어떤 것들을 강조를 하거나 어떤 대화는 피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해야 될 대화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이나 폭탄 제조법 등 사회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제외. 이런 걸 물어보시진 않겠지만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GPT한테 룰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이게 다 끝나게 되면은 여기 컨피규어라고 하는 부분에 다 세팅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쭉 나와서 이제 톤을 정하거나 톤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라는 와 같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말투 남자 말투라고 하죠. 남자 말투 자 어투를 결정해줬어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다 영어로다가 써져 있는 것들입니다. 영어로 쓰게 되면은 조금 더 잘 표현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바꿔야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거라고 한다면은 인공지능 챗 GPT 질문하는 인간 답하는 AI 저자 저자와의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논리즈가 들어갔죠? 업로드는 여러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하나만 해놨는데 제 상태에서 어땠네요. 이 상태로 해서 지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기다리게 되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대화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제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들 데이터도 가지고 와서 함께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는 지금 소스 자체가 들어가져 있는 것들이죠. 사례를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제 책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이해가 됐나? 싶어서 궁금해서 썼는데 제대로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던졌었던 질문이기도 한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를 좀 질문을 해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능형 CCTV에 대한 질문이에요. 교통 분야에 쓰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넣었거든요. 지능형 CCTV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알려주세요. 아 대화가 안 끝났네요. 대화가 지금 너무 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대화는 더 줄로 짧게 대답해줘. 자 규칙을 하나 더 넣습니다. 대답해줘라고 넣었고요. 이게 지금 GPT가 업데이트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걸면 길게 나올 거예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자 빨리 진행이 되라. 방송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끝났습니다. 제 상태에서 오케이 눌렀습니다. 아 그럼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 지능형 CCTV의 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기다리면 그렇죠. 제가 올렸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검색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검색이 다 끝나고 나면 이걸 기반으로 답을 해줄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거를 조금만 더 활용하시게 되면 진짜 상상력이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증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관련된 보고자나 이런 것들을 썼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문장을 학습시키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넷플릭스라든지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렸었는데 혹시라도 상담 분야에 계시다고 한다면 상담 사례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집어넣었을 경우에 얘는 상담사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더 무서운 거는 어제도 한 번 이야기 드렸었지만 저장을 하고 이걸 퍼블릭하게 공개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따로 쓰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결국에는 가장 큰 단점은 있어요. GPT-4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또 GPT-4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에러가 좀 떴네요. 여기서 좀 벗어나서 우리 어저께 제가 채치피티 고양이 만드는 거 이야기 드렸었죠? 외부 홈페이지로 쉽게 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 어플리케이션과 실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상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양한 상상력으로 지금 도전해 볼 생각이고요. GPT-4 이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갖고 아직은 제약 조건이라든지 드래프트로 만드는 것들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 이거는 걸려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재밌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해 들었었던 이 일상 IT하고요. 이나에 대응하고 요즘 애플에 대응 것들 이 세 가지 링크는 채팅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 찾으면 바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IT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